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나 신입이에요. 네.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. 기분 안 좋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잘 모르겠어요. 저도요. 안 좋은데.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세요. 제가 얼마나 잘해주는지. 우리들이 잘해주냐고 물어보거든요. 엄청 잘해져요. 그냥 하나하나 다 잘해주세요. 우리 친해요. 말 잘 들으면 돼요. 대답 잘하면 돼요. 대답 잘하면 돼요. 끄지기만 해요. 단독이에요. 킥스. 아 별른데. 인사 잘하고. 대답 잘하고. 그것만 하면 이쁨 같죠? 우리 애들 중에 다 잘하죠. 라고 표정관리가 안 됐지. 네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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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